자 태민이 드림팀의 첫 번째 선수로 올라옵니다 태민씨를 위해서 응원의 노래를 한번 준비했어요 아 좋아요 5, 6, 7, 4 Just One 태민이 화이팅! 네 태민 준비 출발 자 종합장애인 첫 번째 도전 태민 자 종합장애인 첫 번째 도전 태민 좋아요 1단계 괜찮아요 1단계 통과 통과했어요 좋습니다 태민 성공 자 이제 2단계 그늘 타고 점프! 자 이제 2단계 그늘 타고 점프! 좋아요! 점프! 좋아요! 12초 아 굉장히 빠릅니다 태민! 좋아요 3단계 아 빠른 속도 태민!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! 10초! 좋아요 4단계 진입 어느새! 자 각자가 좋아요 각자가 잘 멀었어요 좋습니다 천천히 여기서 여유를 찾아야죠 자 내려가는 게다 올라오는 게다 자 내려가는 게다 올라오는 게다 좋아요! 자 내려가는 게다 올라오는 게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 빛의 속도 자 이제 시간 많이 벌었으니까 여유 있게 해도 좋습니다 49초 49초예요 51초 자 쟁진 기록보다 56초 자 랩타임이 1분이란 빠른데요 자 조금 불안한데 자 51분이 남았어요 1분이 2초 자 가능하여 태민 출발! 태민 출발! 태민 출발! 아 귀찮아요 태민 출발! 아 귀찮아요 태민! 태민! 성공! 1위 태민으로 맞습니다! 왜 이렇게 잘하는데? 나 이제 부단대! 역시 제 발에 맞자 깨인 거라고 대단합니다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대표로 나왔는데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태민 씨 너무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태민 씨 1분 11초 17로 현장 1등! 드림팀 태민의 폭풍 성장 1분 11초 17의 놀라운 기록으로 완주 성공 현재 1위는 드림팀의 태민 태민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자 기록을 바꿀 수 있을지 출발! 민호! 역시 빨라요! 와우! 그대로! 와우! 7초! 7초! 자! 철봉 구간!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구요! 좋습니다! 시간 15초! 자! 역시 빠른! 민호! 좋아요! 가짜 맞았어요! 이제 안 됐죠 바닥 기위는 그렇죠! 가짜 맞았어요! 좋았어요! 내려오는 걸 올려 타야죠! 괜찮습니다! 한 번 더! 자! 통과! 여기요! 5단계에 다시 도전합니다! 시간을 30초! 40초! 40초라는 시간이 남았어요! 자! 한 번에 걸려주면 좋아요! 걸립니다! 됐어요! 민호! 확인하고 갑니다! 민호! 갑니다! 민호! 역시! 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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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! 민호! 민호! 역시! 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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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팀의 에이스! 김아 돌아왔다! 민호! 블링킹! 김 명아를 따둘 수 있다! 민호! 확실하게 멋진 기록! 42초로서! 50초로서! 50초로서! 1분 10초로서! 완벽하게! 민호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! 명예의 존댁에! 민호가! 듬뿍! 합니다! 민호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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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certezaviu 럼티밑 eachヅard! 고마워! 고마워! 열심히 노동 вн touchale conquist기에 콘텐츠 consolid시다!